안녕하세요. 판례공부문장제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이발소 폐쇄와 해고 구제 명령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 5485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원고는 국무원이고 피고는 중노 위원장인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읽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8월 20일 날 1년간 사단 군대에 있는 사단 간부이발소의 이용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27일 날 사단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한다고 원고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5월 30일 날 이발소를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6월 15일 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복지시킬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구제 이익이 없어서 구제 신청을 각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원심은 폐쇄한 회복 효력을 다출전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구제 명령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고에 손을 들여줍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겁니다. 폐쇄가 됐잖아요. 이발소가. 그럴 거에 과연 구제 명령 받을 이익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제 명령 제도라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보다는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 원심이 인용한 2019도 52386 전합 판결은 구제 신청을 한 다음에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사안은 구제 신청하기 전인 보름 전에 이발소가 이미 폐쇄가 됐다. 따라서 구제 신청일 당시에 이미 복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해고 구제 명령에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신청일 당시에는 적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복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이후에 그럴 경우에는 구제 명령에 이익이 있는데 구제 명령 신청, 신청일 전에 계약이 끝나거나 복직할 곳이 없어지면 이때는 구제 명령에 이익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구제 신청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상황에만 구제이익이 있다. 구제 명령은 신속한 구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폐고 이후에 폐쇄일까지 임금의 별도 소송을 청구해야 되고 이거는 그런 거는 소송의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구제 명령 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거는 좀 특이해서 소개받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